음... 얘들아 할머니네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음... 너무 좋아 댕댕아 사랑해 나 또리아야 그게 뭐야? 응 근데 내가 자기 전에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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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무서울지도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50년 전에 이사갈 정도로 꾸물꾸물거리는 쿠네쿠네 귀신이 있었대 어? 쿠네쿠네? 그 꾸물꾸물거리는 걸 가까이서 보면 우리 몸도 꾸물꾸물거리면서 점점점점 정신이 미쳐간다는 거야 어? 그리고 그 귀신은 커다란 소리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죽여서 우릴 조용하게 만든대 하지만! 걱정하지마!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 어르신은 쿠네쿠네 귀신을 마을에 있는 커다란 종을 쳐서 커다란 소리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니까 뭔가 미신 같지 않아? 할머니 말이 난 믿겨지지 않아 맞아 난 그럼 걔나 수십 개도 다 들어봤는걸? 꼭 자론이가 공포영화해서 먼저 죽더라 우리를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아니 쓸리가 없어 그러면 말이야 얘들아 어른들이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밤에 나가서 담력 테스트 할래? 싫어? 담력 테스트? 응 담력 테스트 좋은 생각인걸? 한번 나가보자 내가 남자답다는 걸 댕댕이에게 보여주겠어 어 얘들아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얘들아 커다란 소리되면 쿠네쿠네 귀신이 쫓아온다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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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엄청 조용하다 어 얘 한적하긴 좋은데? 아무도 없네 그니까 근데 마을에 커다란 종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다는거야? 커다란 종? 그러게 지골이 하도록아 싸늘한데 어? 뭐야 막혀있어 마을 밖에 정화의 종이 있다 그거 울리면? 얘들아 이게 비밀번호 걸려있어 음 이상하네 얘들아 어쨌든 우리 담력 테스트 하러 가야지 숲속으로 들어가자 으악 짜아악 저 대나무 밭에는 전설이 있어 뭔데? 뭔데? 저 대나무로 만든 죽통밥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진짜 맛있겠다 야 너 만들어주라 얘들아 잠깐만 으악 어? 저거 뭐야? 뭐가? 네 어? 엄청 꾸물꾸물거리는게 있어 오 엄청난 민 뭐지 저거? 얘들아 저거 설마 쿠네쿠네 귀신 아냐 아이 설마 어? 어? 어 일로 오는데? 이러고 어떤اه isters 호응 오오오 화응 초응 bizarre 쪼옹 악 억 κα아 정말 내 마음을 좀 탈출해야겠어 빨리 종을 쳐야돼 비밀공간인군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지? 금방 어떡해! 너무 무서워! 어떡해 너무 무서워!! 으아어어양 맛있게 CNぐ지하게 내나 APPLola приготов 일단 정답 으아어어 어휴 그만 쫓아와 뭐야 마을 출구 비밀번호잖아 비밀번호는 종로 된 거였어 스피드 7초 이 마을에서 나가야겠어 마을 괴담이 정말 사실이었다니 스피드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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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어 나 봤어 저기서 다 봤어 나나나나 진짜 무서워 여메아 여메아 제가 뭔가를 찾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얘들아 인벤 세이브 해야 돼 야 빨리 가자 야 왔어 어허 week 오케이 어 뭔가 이벤토리가 서정될 것 같은 기분이 느는걸 일로왔라. 일로왔라. 투명투명 아무것도 못하죠 귀신 아 화니 자막 몇개의 아이템이야? 아이템을 왜 그만!! 자, 비밀번호를 맞춰볼까요? 이 시각론과 어리버 데이트에 저게 반복해 일어났는데 리아하고 오리베 데이트여 뒤에 뒤에 요루야 요루야 너한테 줄게 찾았어 좋았어 하나만 찾으면 돼 너무 무섭잖아 진짜 애들이 감옥에 갇혀있을거야 내가 쳐줘서 보여주고 가야겠어 얘들아 나왔구나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앞에 안보여 여기다 와 저거 뭐야 비밀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두번째, 네번째가 있고 아무래도 쪼쪼 쪼쪼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너 귀신한테 홀려버린거야? 정신차려 무슨일이지? 내가 뭘 하고 있던거지? 이게 아무래도 죽어버리면 꾸물꾸물거리 잠깐만 내 몸이 꾸물꾸물거려 빨리 꾸물꾸물거려 내 몸이 계속 꾸물꾸물거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 안에 뭔가가 자꾸 나오고 있어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비밀번호 하나만 정신청 진짜 무섭게다 진종 으하핳핳핳핳하핳핳핳하하핳하핳 어! 살려줄래요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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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머리를 꾸리고 있나요? 저러서가 대별지로.. 하하하하 죽어! 날 육지를 못 내 몸이 내 몸이 내 몸을 멋대로 내 몸을 멋대로 내 몸을 멋대로 내 몸을 멋대로 으아아아 찾은거 있어 찾은거 있어 찾은거 있어 내 몸이 멋대로 으악 아 얘들아 살려줘 나 빙이 된거 같아 으악 얘들아 내가 구하러 왔다 문 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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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뭔 소리야?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으악 진짜 이 웃음으로 아니 뭔데 그게 나 못하겠어 으하하하하하하 ㅋㅋ 고기야 으아아 아하하하하 죽이아 흠 흠 흠 흠 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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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빌번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얘들아 빌번호 한 개 어? 홍차다 아닌가? 아까 열어봤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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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ㅅㅂㅇㅓㅇㅓㅓㅓㅇㅇㅓㅇ designs 저깄다아 바다만 뛰어들어 CT& 이야 보러 종들 만들어지고 Esta 살려주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야야! 살려달라고! 그래 안가오고 운동을 가보자 졌다! 조합 조합 뭐있지? 조합 이때마다 승만했어 살려줘야돼? 야 애들아 나도 진짜 너무 무서워 여밸아 여밸아 나 따라와 여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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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JACK 잡ym 잘있어 우리 갈게 야 정우 버튼 야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taxpaye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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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비옥 Trainer 가 너 비옥 Trainer ferryER 가 너 비옥 Trainer 니가 비옥풀어! 여베라 미리 번호 눌러아!!!!! 저리가ㅏㅏㅇ!!!!! 커악! 커오! 커악! 커악! 터, 터, 터! 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爵 우리 엔딩 운전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아 얘들아 빨리 타아! 964이 빨리 와! 빨리! 빨리 가지만! 야 쟤 버려! 출발해! 출발해! 출발이 안돼 얘들아! 요루루 니가 출발해야돼 요루루! 요루루 빨리! 차라보다 빨라! 차라보다 빨라! 차라만 깨지겠어! 차라만 깨지겠어! 차라만! 총총총! 총!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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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나? 승천했는데? 야! 다 한번 더 줘! 한 번 더 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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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 진짜! 엥! 으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쿠네쿠네 귀신을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무서웠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던 정말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